저희들이 윤석열 퇴진 집회를 시작한 지도 1년 정도 됐네요. 역시 진실은 좀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좌파 우파 쪽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집회는 오늘처럼 커졌네요. 여기에서 촛불 진영에서 나온 사람들 거구들하고 최대집, 변이제, 저랑 거구하고 같이 간다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요. 우리도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냉전 시대에 좌파 우파 구별에 갇힌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진실투쟁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탈냉전 시대에 이념이 극복되고 언젠가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좌파 우파가 갈라지는 시대로 건너가고 있는 건널목에 윤석열이라는 역대 정권의 모든 정권의 나쁜 것을 다 합친 것 곱하기 5배 이거 제가 쓰는 용법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요할 때 미국 대통령 4명 다 죄를 악을 합친 것 곱하기 5배라는 용어를 씁니다. 윤석열은 그런 사람입니다. 좌익의 나쁜 점 우익의 나쁜 점 좌익사꾸라 우익사꾸라 사꾸라들이 다 모여있어요. 거기에 좌파든 우파든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좌파대통령이든 우파대통령이든 윤석열처럼 입맛뜨면 거짓말하고 원희룡처럼 입맛뜨면 거짓말하고 김건희처럼 입맛뜨면 거짓말하는 것들을 한국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진영에서 욕을 먹지만 진영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민족이라는 그 더 큰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개척자들이고 지금은 외롭지만 앞으로는 우리와 같이 진영을 넘어선 낯조범은 잡아들이고 도둑도 잡아들이고 김건희처럼 자선한답하면서 위선하고 앞으로는 온갖 꿈이지만은 뒤에는 인간이 부릴 수 없는 탐욕을 부르는 이런 것들은 영부인이 아니고 복부인으로 몰아가지고 처벌하는 여러분 그런 진실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생각하니까 각 진영에서 욕을 먹어도 가슴이 따뜻해지요. 후손들이 우리를 즐겁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요. 위대한 역사를 좌파 우파 진실이 정의 자비로서 윤석열 한동안 몰아내고 진실과 정의의 벅치와 애국의 혁명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소필리스 부자들이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징징되더라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혁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혁명을 어차피 해야 되면 우리가 합시다. 타워팬리스 사람들이 못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타워팬리스 살고 타워팬리스 있는 사람들은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돈과 권력은 진실하고 정의적이고 애국적인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사기 잘 치고 도둑질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위선하고 날조 수사 잘하는 검찰 거짓 선동하는 언론인들이 지금처럼 벽세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한동훈 윤석열을 처벌하여 그 날조범들을 처벌하여 진실하고 정의적이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